대한민국의 김포공항이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중규모 공항 부문 6년 연속 1위와 규모 및 지역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2관왕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은 우리 공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상주기관, 항공사 등 공항가족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김포공항은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영예의 수상을 안겨주신 국제공항협회와 김포공항을 이용해 주신 여객에게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